안녕하세요. 채널주입니다. 오늘 월요일인데요. 주말 동안 굉장히 많은 이메일 받으셨을 거고 월요일날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데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.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걸 끝내면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듭니다.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걱정이 많다라면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하시기 바라고요. 그렇게 힘든 일 같은 걸 잘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충분한 영양, 휴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. 월요일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채널주입니다.